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웬일로 아침부터 교장실을. 아닙니다. 아, 어제 말씀하셨던 그 진술서 제가 아직 작성 못했는데. 아, 그 진술서? 괜찮아요, 그거 안 받으셔도 돼요. 어제 일은 그냥 담임선에서 지도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. 아니, 선생님 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. 아, 선생님. 그러니까, 학생이 그냥 혼잣말로 욕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 학생이 선생님을 정면으로 보면서, 선생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욕을 했어요? 아니요. 그렇게까지는. 더 봐요. 선생님도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잖아요. 아닌 말로,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 것도 아니고요. 이태경 선생님? 이해자! 그렇gged? 감사합니다.